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진은희 리포터가 전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6번 묘역. 월남전의 참전에 전사한 호국영령 1,400여 명이 안장된 곳입니다. 지난 22일 김정식 부회장, 박진상 상무 등 농협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인 NH 영서포터즈들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상님들 성류하듯이 혼안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에서는 계속 이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묘역의 조화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묘주변 정리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농협은 지난 2012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헌화와 묘역정화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현충원 봉사활동을 통해 NH 영서포터즈와 농협 임직원들은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MBS 뉴스 진은희입니다. 농협은 농산물 대외 마케팅 사업 추진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착화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농산물 대외 마케팅 사업이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직원들은 앞으로의 더 큰 목표 달성을 결의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1일 이상욱 대표이사가 직접 직원들의 신발을 신겨주고 끈을 매주는 착화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대외 마케팅 사업이 전년과 비교해 70일 앞당겨 3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한 사업 성장을 보임에 따라 직원들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또한 임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5천억 원 달성 목표를 결의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운이 떨어지면서 구제역과 AI 발생 위협도 커지고 있는데요. 농협은 모든 방역 차량과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지난 21일 농협사료 충청지사에서 이기수 축산경제대표이사와 박희수 축협협의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NH방역지원단 발대식과 소독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축산사업장의 자율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전국일제소독훈날로 지정을 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NH방역지원단은 지역본부와 농협사료, 지역축협이 연합한 방역조직으로 앞으로 집중소독지역 선정과 관리, 긴급방역활동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해마다 추석에는 농축산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죠. 그만큼 전국 각지에 있는 농협사업장도 출하 물량 확보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진은희 리포터가 추석을 앞둔 농협사업장을 돌아봤습니다. 충북원협의 거점 APC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로 나갈 물량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의 손놀림도 바빠졌습니다. 크기별로 당도별로 분류된 사과는 정성스레 포장되는데요. 평년보다 20일 정도 추석 시기가 늦어져 과일의 작황이 좋고 그만큼 출하량이 증가해 공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바쁜 사업장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급격히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돌입한 충북에 위치한 음성축산물 공판장 역시 그랬습니다. 하루에 약 110도 정도 평균 소를 가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추석 대비해서 약 200도 정도 하루에 가공하는 걸로 해서 약 90% 정도 물량을 더 늘려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물 공판장의 추석 물량 확대를 통해 추석 물가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명절을 대비해 농협 유통센터에서는 이렇게 소비자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마트 한편 창고에서는 빠르게 팔리는 과일 선물 상자의 물량을 채우기 위해 맛보고 배송 코너에는 벌써 주문을 마친 상품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올해 20% 정도 이상 물량을 더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온몸으로 혼신을 다해서 고객들한테 최선으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협은 전국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 가두 캠페인을 벌여 우리 농산물 소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진은희입니다. MBS 뉴스 진은희입니다. 이어서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경남지역본부는 노사 공동으로 행복 나눔 행사를 실시했고 대전영업본부는 대전세계양봉대회에서 외국인 환전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경남지역본부 김진국 본부장과 배정용 노동조합지역위원장은 지난 17일 김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행복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남지역본부가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해 받은 시상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NH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4회 대전세계양봉대회에서 외국인 환전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대전에서 열린 세계행사를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외국환 환전 업무를 볼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농협은행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